너무 재밌네요 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사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읍시다 회야? 회로도 먹어요? 와 긴가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랍스터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엄청 통통해 와우 아세요 아니 이거는 나한테 카메라 카메라 좀 찍어주세요 그냥 벗어내 와 광수가 김치 야 이건 섬세하다 섬세 이런 서비스 뭐야 형 대단하다 진짜 그 김치보다 이 김치가 더 맛있어 먹어봐 파리 파리 여기 갈게요 여기 갈게요 안녕 안녕